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어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서 막판에 밀렸습니다 시장이 좀 보다시피 지금 이제 며칠째 상승을 하면서 조금씩 올라와서 좀 더한데 오늘 역시 어 지수는 떨어졌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어 누가 나갔는지 그 다음에 시장은 어떻게 될지 자는 시장은 아직도 안정적이지 못하고요 지금 내려온 이후에 어 지금 2021년 작년 7월달 이후에 하락이 그죠 추세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아직까지 추세전환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죠 추세선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죠 등락을 자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추세를 전환할 건지는 거래량도 터지고 장대에 양봉이 타서 뭔가 멋진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그죠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 다음 투자 종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음 오늘이 5월 3일이죠 3일 보면 어제 외국인도 매수 했지만 오늘 외국인이 매수가 당하면서 그 다음에 기관이 코스닥을 매수 하면서 지수는 올라가지 못해 기관이 밀려 가지고 역시 금융투자가 매도하면서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아침에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거다가 반복했지만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구요 자 한번 종가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네 아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코스닥은 미국인들이 막판에서 매수를 가다 보면서 많이 올라왔구요 코스피는 꾸준히 매수를 해왔지만 시장 전체로서는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지 않고 그래도 매수가 다 맸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구요 매수가 조금씩 한번 보면 일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종합의 일별 현황을 보면 외인들이 일단 뭐 매수가 거의 뭐 아직도 안 들어왔었죠 보시면 계속해서 매도만 가구요 매수가 처음 이정도로 매수했다 이렇게 거래소는요 코스닥도 역시 뭐 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최근에 와서는 뭐 매수가 없이 거의 매도만 일어났으니까 시장은 약세일 수밖에 없었구요 개인들이 매수해서 그나마 좀 올라왔는데 아직은 뭐 추세전환을 했다고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 62선을 통과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추세전환은 아직 못했지만 그러나 종목들 별로는 어떻게 종목으로서는 올라간 종목이 많구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진 종목도 많지만 올라간 종목이 의외로 시장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전 수혜주가 새로운 신정부들에서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으로 가면서 한신기계는 상당히 진짜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 받았지만 한신기계가 상당히 지금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이구요 그쵸 뭐 200 몇 프로 300 몇 프로 255% 뭐 여기서 산 사람도 지금 뭐 700%가 넘었으니까 상당히 831%가 나네요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원전 수혜주가 이제 아무래도 더 가야 될 거구요 이거는 끝나지는 않을 거구요 이번에 그 인수위에서 결정한 것이 산업 그 산업통상부에서 그 그 그 그 뭐죠 원전 그 원전 수출진흥과 이제 원전 수출진흥과 이게 이제 과를 갖다가 확대시켜서 국으로 전환했습니다 국으로 전환한 것이 뭐냐면 산업부에다가 그 그 원전 수출국 원전 수출국 네 수출국을 하나 만들어서 어 원전 최강국으로다가 만들겠다 그래서 10기의 그 원자력 그 길을 갖다가 수출하고 원자력 그 국을 만들어서 원전 수출에 올인하고 원전 최강국으로 만들고 역시 일자리 창출을 만들겠다 이것이 신정부의 정책이니까 역시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직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이 한신기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갔구요 그러면 그 관련 기업들이 지금 당장 뭐 수혜를 보는 것보다도 아마 지금 원전 재개를 통해서 이제 부품 공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일단 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죠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3일 동안 지금 반등을 해줬는데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물려있는게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떨어진 것은 작년 최고가 2021년 1월 11일 날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1월달이죠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까지 하락만 했습니다 이제 반등을 조금 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삼성전자 물론 정부에서도 반도체 최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번 신정부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정부 세제 지원까지 강력하게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연구소까지 만들고 반도체 최강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는 실적까지 개선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해외를 보면 지금 보면 하이닉스 역시 잠깐 먼저 하이닉스까지 보고 갈까요 하이닉스 역시도 실적이 이번에 상당히 좋죠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얘도 역시 작년 1월달 이후에 그렇죠 2억이는 뭐죠 3월 초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어서 조금은 반등을 했지만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내고 있다 이런 걸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거의 다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가 561만 명 그렇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일단 그 다음에 함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렇게 아주 세 종목을 굉장히 많이 사서 지금 손실을 끌어안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개미들이 10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가봤자 6만 원에서 4만 원 올라가는 건데요 딱 그 100% 수익도 아닙니다 그죠 6만 7천 원에서 뭐 10만 전자 가봤자 100%도 못 내는 수익률인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무슨 삼성전자만 사면 다 괜찮은 거로 이렇게 오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갖고 있어서 또 많은 그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삼성전자 지금은 살 때다 이러는데요 수익 별로 주지 못합니다 지금은 대형 주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주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자꾸 거기에 현혹 돼가지고요 기관이 산뜻 물려있는 거거든요 펀드를 한번 갖다 보자고요 펀드를 하나만 봐도 지금 이게 엄청나게 지금 물려있거든요 펀드들이 그죠 그럼 여러분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운영사들이 지금부터 물려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자산운영 미래에셋자산 KB자산 한국투자 뭐 NH 아문디 신용자산 가치투자자 자산운영사도 이렇게 다 물려있는데 여러분 구태야 가서 삼성전자 가서 누구를 위해서 사줄 거냐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줄 거냐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개미가 전국에 561만원이 물려있는데 이걸 또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게 쉬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작은 수익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타라고 제가 끊임없이 방송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니스 실적이 개선됐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소부장을 사라고 제가 방송까지 해드리고 소부장을 사라 그죠 소재 부품 장비주를 사라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런가요 실제로 그럴까요 네 작년 1월 1일부터 제가 실제 우리 제가 아시는 개인분이 제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서 원익 QNC를 사라고 그랬더니 삼성전자를 팔고 그랬더니 샀다가 했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떨어졌다가 다시 번져 놓으니까 팔아버렸어요 삼성전자를 물타기를 더 해버리고요 그래서 참 그 돈을 팔아다가 삼성전자를 더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참 안되는가 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터 한번 보자고요 1월 1일부터 그래서 얘는 얼마나 수익이 났고 삼성전자는 거꾸로 갔잖아요 얘는 뭐예요 수익이 나 있죠 오히려 59.8%가 나 있습니다 걔는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고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삼성전자하고 한번 같이 비결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해 줘도요 잘 안 돼요 그죠 삼성전자가 코로나 이후에 도대체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 2020년 3월달입니다 그럼 이건 수익도 별로 없어요 48%입니다 근데 원익 QNC는 얼마죠 부품회사인데 부품회사인데 그죠 반도체 부품회사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얼마일까요 이게 네 230%예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실제는 막상 본전이 오면 떨어졌다 본전이 오면 그걸 잘라버리고 삼성전자를 더 사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야 이거 참 어렵다 제가 보면서 그래서 직권도 마찬가지죠 소부장을 사는 오늘도 신국가로 나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데요 이 기업이 태어나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갑니다 그럼 한번 10년 전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 그죠 2000 리몬 사태가 2008년이니까 2009년에 가서 얘를 사서 가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수익이 얼마나 그죠 그죠 3174%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2009년 리몬 사태 끝나고 나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 2009년부터 2009년부터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갖고 내가 들고 왔다 그러면 삼성전자 수익이 얼마죠 564%입니다 그러면 원익 QNC를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얼마요 2009년에 사갖고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무려 3000%입니다 30배가 갔는데 삼성전자는 360도 겨우 4배도 안 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끊임없이 벌써 제가 2015년부터 그죠 제가 전문가로 나온 게 2015년이니까 2015년부터 끊임없이 얘기해줘도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죠 다른 전문가들 말하면 저희만 믿고서 구집이 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수익 낼 거를 저도 못 내고 있는 거죠 얘만 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갖고 가는 종목이 뭐 심태기도 반도체고요 그죠 이게 얼마나 많이 갔는지 이런 걸 보면서 그죠 아니 무슨 얘 떨어졌어도 지금 이 수익률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2020년 3월달에 얘기 보면 참.. 삼성전자 586%입니다 삼성전자 살 이유가 없거든요 삼성전자 안 사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투자 방법을 바꿔야죠 끊임없이 내가 시뮬레이션 해주면서 2015년부터 그죠 좋은 종목을 사서 가야지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전투사인 삼성전자를 사는 게 전투사 뭐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죠 전투사를 사는 게 아니라 대장장이를 사라 저는 방송 나가서도 그랬습니다 대장장이 대신 뭐죠 저는 부품주를 사라 완성품을 사는 게 아니라 부품주를 사야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느니 소부장 기업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 마찬가지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에 뭐죠 예 2차전지에 예 SK온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를 사느니 부품주를 사면 아이 참 삼성 SDI를 한번 보자고요 이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큰 깨달음을 얻었고요 삼성 SDI를 사가지고 지금 얼마를 갔습니까 지금 2017년에 전기차가 갈 때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한번 보자 이게 얼마나 갔습니까 걔도 많이 갔죠 538% 2017년 2월 달부터 이제 보통 전기차가 가니까 500 469%네요 그러면 이게 469%인데요 몇 년 동안요 그럼 LNF를 한번 보자 469% 2017년부터 2월 달부터 갔으니까 469% 얘는 얼마일까요 1616%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소부장 기업을 사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죠 대형주 살라고 애쓰지 마라 지주사 사지 마라 중국 주식 사지 마라 그죠 소부장 기업들 알짜 기업들이 무척 많다 좋은 영업이익을 잘 내는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큰 수익을 낸다고 끊임없이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은 자꾸만 뭐죠 잘못된 정보에 오류가 나가지고요 큰 수익을 낼 것을 다 버려보고 조금 올라가면 다 잘라버립니다 자 당장 이거 하나만 봐도 그래요 안신기계가 이렇게 나갔는데요 투자자들은 이걸 들고 가야 되는데 상한가 한 번에 잘라버립니다 자 추천을 했습니다 상한가 한 방에 잘라버립니다 이걸 여기까지 갖고 간 사람은 지금 수익이 얼마일까요 지금 수익이 266%입니다 이 30%에 연련하는 거예요 그걸 잘라먹고 있어서 무슨 돈을 벌어요 좋은 기업이 이렇게 갈 때 266%를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커진다는 사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배우고 자꾸만 뭐 잘라먹는데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본대요 뭐 이경났으니까 자르고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자르고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잘라야 되고 그죠 미나리니까 잘라야 되고 전부 잘라야 된대요 그런 엉터리 강의에 여러분들이 현혹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큰 수익을 냈을 때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좋은 기업을 사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갔다면 여러분이 돈 잃을 가능성이 진짜 없어요 시간여행만 즐기면 돼요 부실동주가 급등 나간다고 그런 걸 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깡통나고 감자당하고 상장폐지 되는 것이지 좋은 기업을 골고루 업종별로 남아 담았다면 여러분은 깡통낼 가능성이 진짜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가는 종목을 너무 빨리 자르지 않는 투자를 해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교육으로 제가 그저 유료방송에서 강의하고 밤늦게까지 강의를 해서 그걸 하나하나 고쳐가려고 애를 쓰는데 참 힘듭니다 투자자들이 그걸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적응이 안 돼요 참지를 못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보면 참을성이 약해요 인내심이 강해야 되는데 보통 일상생활에서 성질이 급하고 이런 건 다 이해가요 그러나 주식시장만큼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참으로 느긋해야 되고 좋은 종목을 악착같이 버티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신정부의 주도주들이 어떤 식으로 나갈지 그죠 정부 정책을 잘 살펴보고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정부 정책에 순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큰 수익이 나겠죠 왜 그렇죠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기업들의 업황을 변화시켜서 기업의 이익을 더 크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수익이 커지면서 주가는 반응을 하는 거고 그죠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원리인데 그 원리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한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 그 얘기는 뭐죠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기업의 가치잖아요 기업의 가치라는 건 뭐죠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서 기업의 자기 자본 자기 그죠 순 자산 가치 자기 자본이 커지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식은요 자기 시가총액이 자꾸 올라가서 가치에 수렴한다 말로만 배우지 말고 이걸 이론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주식으로 투자될 수 있는 길을 가는 건데 그런 건 안 배우고 재무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주식 투자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무 분석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기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없는 용기와 배짱을 같이 배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점점 크게 가져가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요 아쉽기도 합니다 제가 많은 유료원들을 이끌어 가면서 교육을 시켜보면 정말 답답한 것이 전부 가는 종목을 너무너무 빨리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길게 가져갈 수 있어야 손실난 것을 커버해 주는데 자 종목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죠 뭐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난 종목 마이너스 난 종목 마이너스 난 종목 플러스 난 종목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플러스 나는 종목은 너무 빨리 잘라서 없고요 마이너스 난 종목은 본전을 찾으려는 심리에 아짝같이 들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떨어지는 경향은 더 떨어지니까 손실이 커지고요 그죠 수익 날 건 다 잘랐으니까 없잖아요 그럼 2분이 수익이 커질까요 절대로 안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 날 것을 들고 가고 손실 날 것도 같이 들고 가면 얘가 손실이 더 커지고 수익 나는 건 더 커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수익이 커지는 거고 시장이 좋아질 때는 얘도 반등을 해 주니까 전체 수익이 커지는 건데 이걸 너무 빨리 잘라먹고 다 뭐 그죠 이경 났다고 잘라먹고 재 잘라먹고 나 하니까 나중에 마이너스만 잔뜩 들고 있으면 본전 찾는다고 장기 보유한다고 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계좌는 절대로 살찌 수가 없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걸 끊임없이 방송을 해 주는데도 투자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 가지고 그냥 잘라먹는 거에 그냥 좋아 가지고 얼른 잘라먹고 진짜 가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맨 마이너스만 들고 와요 제 방에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이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알 때 주식투자는 즐거움이 생기는 거고 두렵지도 않고 좋은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멀리 들고 가면 그것이 돈이 된다는 사실이죠 요즘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유튜브를 좀 며칠 동안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 이번 목요일날은 쉬는 날이라서 그 제가 무료방송을 쉬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 유료방송을 하고 목요일날은 쉬고 다음 주 여러분이 그죠 목요일날이나 무료방송이 보일 거고요 금요일날은 뭐 있죠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니까 그때 들어오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부 정책의 수혜주들을 의심히 관심을 가고 그중에서 실적이 괜찮고 그래도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간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런 거에 관심은 없고 그죠 급등상압가 간다고 뭐 그죠 그런 거에 쫓아다니다 보면 여러분은 큰 수익을 다 놓쳐버리고 정말 좋은 종목에 가야 되는 것을 가져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종목이 뭔지 그죠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돈이 벌릴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공부를 하셔서 정말 행복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좋은 기업을 매수한다는 것은 뭐죠 예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돈을 버는 기업이 여러분이 돈을 주식을 투자했다가 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타이밍을 너무 안 좋게 들어간 거고요 꼭대기에서 들어간 거고 또는 급등 나갈 때 추경 매수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않다면 좋은 기업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여러분의 보상을 준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올바른 정석으로 가는 투자를 해서 부자되는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샀는데 돈 버는 좋은 기업을 샀는데 그것이 깡통으로 내몬다 그런 일은 제가 볼 때 99.9%가 없습니다 부실 종목을 사서 깡통이나 상장 폐지가 되지 그저 감자를 당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기업을 매수할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행복한 투자로 부자되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아요와 구독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로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